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단행된 검찰 인사의 핵심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 9월달에 이창수 지검장이 전주 지검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문재인과 문재인의 딸 문다예 또 전 사위 이상직 전 위원과 문재인의 최측군들 올해 2월까지 이창수 전주 지검장이 얼마나 빡세게 수사를 했습니까 거의 문재인 코앞에까지 갔던 이창수 전주 지검장의 문재인 관련 수사 2월달에 누가 문재인 관련된 수사를 중단시켰습니까 바로 이원석 검찰총장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도 전주 지검 검사들이 부글부글 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재인과 관련된 수사를 속도감 있게 광폭적으로 했던 이창수 전주 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을 했죠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문재인이 너무도 크나큰 자충수를 두었습니다 또한 문재인이가 둔 이 자충수에 김정숙이가 소환되었으며 김정숙의 충격 대반전 어떻게 보면 문재인과 김정숙의 썩어 문드러진 그 골문상처 이제 칼만 딱 대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충격적인 대반전의 사태를 문재인 스스로가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회고록이 결정타이며 문재인 회고록에서 문재인은 대놓고 거짓말을 했으며 이 거짓말과 함께 지금 현재 김정숙의 타지마할 국민의힘은 특검을 하자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문재인과 관련된 또 김정숙과 관련된 이 수사를 서울로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부인의 전영기 관광을 영부인 외교로 사초수정을 시도하다 검찰 수사 아니면 특검을 받게 생긴 문재인과 김정숙 문재인 부부는 퇴임 후 2년 동안 수많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국민 세금으로 65명의 경호원과 연금 월 1,400만 원 각종 수단과 고조금을 받으며 편안히 잘 먹고 잘 살아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찌된 일인지 청와대 특할비 사용 정황이 뚜렷한 김정숙 옷값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초밥 과일 등 매일 도청 법인카드로 목은 이재명 김해경 부부 공금 횡령 사건도 고작 10만 원 사용권에 대해서만 기소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 지휘 라인이 전체가 교체됐고 수석이 잘린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당장 옷 벗고 나가야 한다라는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그동안 이재명과 문재인 수사를 안 하고 사실상 이 두 사람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준 이원석 검찰총장의 운명은 불버듯 뻔합니다 그는 검찰총장 역사의 가장 무능한 검찰총장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은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달라지려고 했고 단 한 건도 군품과 관련된 부정 비리가 없었던 당시 청와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문재인 그는 지난해 재임 중 청와대 국정홍보와 민정수석 조국 보좌를 한 비서관 윤재간이 책을 내자 서평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비리가 없었던 것은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긴 했을 것입니다 방향과 내용이 옳지 않아서 오로치 소득 주도성장 부동산 탈원전 부채 폭증 대북 대중 굴종 외교 등 국민들과 국가를 더 못살게 하고 더 위태롭게 하며 더 자긍심을 잃도록 하는 잘못된 이념지향 정책을 펴 끝내 정권을 넘겨주었던 문재인 그는 얄팍한 이념 서적 지식과 감상적인 좌파 선동 영화에 감명받아 평화 외교 탈원전 같은 위험한 정책들을 밀어붙였습니다 정권을 빼앗기고 나서도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정은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그는 지방에 가도 노트북을 늘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이메일로 소통하면 좋겠다고 했다 언젠가 연평도를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싶다고 했다고 문재인은 회고록에서 말했습니다 문재인의 이 말을 믿는 이 나라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성공한 전직 대통령으로 두고 있는 대한민국 월 수천만 원씩 세금을 그의 생활 활동비로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의 2차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의 하이라이트는 이것입니다 문재인은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인도 모디 총리가 후왕 후 기념 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했다 또다시 가기가 어려워 고사했더니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해 참석했다 나라 돈으로 관광 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영무인의 첫 단독 외교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문재인은 썼습니다 이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것 자체가 바로 문재인 사기죄가 될 수도 있으며 이 충격적인 거짓말이 김정숙의 운명도 뒤바꾸게 됐습니다 문재인은 당시 인도 정부에서 영부인을 초청한다는 문구 인도 현지 문화유족 방문지 중 타지마할이 명기된 부분이 들어 있는 문서를 또 사본이라도 있으면 언론에 제시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거짓말은 일파만파 문재인과 김정숙을 뒤집는 주홍글씨가 될 것입니다 여당위원 배현진은 지난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문재인 청와대의 외교부 이영 공작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배현진은 국회는 외교부가 김정숙 여사를 초청해달라는 의사를 인도 측에 먼저 타진한 셀프 초청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급히 예비비를 편성 대통령 휘장을 1억 2에 버젓이 걸고 대통령인 듯 인도에 다녀온 것을 모두 밝혔습니다 라고 배 위원은 말했습니다 문재인은 혈세 4억 원 대통령 전용기 운항 열의사 포함 수행 청와대 문화부 직원 40명을 김정숙의 버킷리스트 달성에 써버린 김정숙의 나홀로 관광 외교를 영부인 단독 외교로 등갑시켰으며 인도 정부의 요청은 당초 문광부 장관 도종환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이는 문재인이가 우리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를 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영부인이라는 여자의 철닥선이 없는 혈세 낭비 범죄는 이제 반드시 수사가 되어야만 하는 상황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문재인의 거짓말이 역풍에 역풍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문재인은 책에서 중국 방문 기간 10기 중 8기 헌밥에 대해서도 장황하게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숙의 200벌 호화 외출복 당시 청와대 옷장이 18개 김정숙의 장신구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었습니다 관봉권으로 한복값 등을 냈다는 증언도 있고 고발도 됐는데 문재인은 왜 해명을 하지 않았을까요? 문재인, 김정숙 부부는 연금, 경호 예산, 풍산계 반납, 위복 사치, 관광 외교 등으로 국민 세금에 관한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인격과 품행으로 총선에서 두 번 승리했으면 과분한 줄 알고 감사하며 조용히 사는 게 옳습니다 반송하고 살면서 사위 특혜 채용 회사 수사를 강도 높게 했던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아니면 여당의 김건희 특검, 맞불 대응에 위한 삼김, 김정숙, 김혜경, 김건희 특검을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문재인 스스로가 회고록에서 김정숙을 응호하려다가 충격적인 대반전이 터져나왔으며 이에 지금 국민의힘은 매일매일 김정숙 특검이 우선이다 라고 매일 김정숙이를 겨냥한 작심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대반전의 핵심은 바로 문재인 스스로가 큰 자충수를 두면서 생긴 확장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재인과 김정숙 65명의 경호원과 월 1,400만 원 각종 수당과 보조금을 받으며 편안히 잘 먹고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동안 썩고 문드러졌던 문재인과 김정숙의 충격적인 그 썩은 암덩어리 이제 머지않아 검찰에 칼을 대는 순간 그 암덩어리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바로 문재인 자신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공